035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솔본입니다. 솔본, 은, 은 동사는 1994년 8월 설립되어 199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2004년 3월 상호를 새로운 기술에서 솔본으로 변경함 동사는 주식소유를 통한 타법인 경영참여 및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지주사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투자, 미디어, 의료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회사를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함. 인피니트 헬스케어, 포커스 신문사, 솔본인베스트먼트 등의 계열 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4년 8월에 설립되어 인터넷 전화 등 별정통신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였으나 현재 타법인의 경영참여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연. 상위중임 대시 부문별 매출은 의료기기 s-w 및 h-w 제조 판매, 투자수입, 광고수입 및 기티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주 인피니트 헬스케어, 주 솔본인베스트먼트, 주 포커스 신문사, 살보원인베스트먼트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의료기기 s-w 및 h-w 제품 부문 매출 확대와 광고수입 및 기티 용역 부문 호조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수익 부문의 수익 급감. 포커스 뉴스 중단으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축소 대시 외형축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 익은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기타 수지 저하, 대규모 자산평가 손실 반영, 관계기업 투자 손실 확대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고령화 인구 확대로 의료기기 s-w 및 h-w 제품 부문 매출 신장 및 광고수입 증가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부문 성장 제한으로 외형 회복은 일정 수준에 머무를 듯. 2023년 3월 28일 기준 장마감, 솔본의 시가총액은 137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솔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62위입니다. 솔본의 상장 주식수는 2734만 5천9배가 흔일곱 주입니다. 솔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솔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2.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2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8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0.85배 59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원 73억원 157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원 51억원 300억원입니다. 솔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번지 10%이고 유보율은 1170.6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94이며 전일 대비해